경인고속도로에서 40대 외국인 여성이 몰던 차량이 진출 램프로 역주행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7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 램프 구간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경차가 역주행 후 본선에 합류하다가 승합차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직후 승합차를 뒤따르던 1톤 화물차 등 다른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숨졌으며 3명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처리 여파로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구간에서 2시간가량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내비게이션 안내를 착각해 고속도로 나들목 진출 램프로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이 진출 램프를 역주행한 뒤 고속도로 본선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처가 발생했다며 지속됐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 차량을 보졌될 방침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 차량을 조사한 부분과 함께 구체적인 바람을 조사합니다. 아멘